카드 아직 안나오고 그 선술집 난투로 나왔어요 휴어스 합시다 병신같은 게임 하지말고 아직까지 그 애새끼처럼 뭐 유이왕 하듯이 카드나 만지작거리고 있어 카드 가지고 노는거 이거 카드 카드 가지고 노는거 얼라떼 이거 좀 하고 졸업해 하는거 아냐 아직까지 나이 먹고 이거 하고 있습니까 딱지치기야 그리고 갓보기 이번 클리션은 좋았어 이번 클리션은 좀 좋았습니다 아 아까 했어요 아침에 좀 했었어요 봤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정진하십쇼 이렇게 하고 투기장 한번 할게요 선술집 난투는 아니고 선술집 난투 한번 해볼까? 안보신 분들도 있을거니까 한번 할게요 아 원래 실력이라고? 오늘 어느 용사가 최고의 용사가 되는 영광을 누릴 것인가 오늘 어느 용사가 최고의 용사가 될 것인가 메디부 치리 여신 영웅의 넉 생명량 1을 얻는다 다 가져가 볼까? 하나 빼고 하나 빼고 다 가져가 보자 설이 거인 하여튼 요걸 하는게 좋겠죠 영웅 능력의 피해량이 증가하게 카드평가 좀 해드릴까요? 카드평가 어떠세요? 나이스게임TV에서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해서 신비한 사격 곰덕 같네요 이건 니 목에 걸린 현상금은 얼마냐 빵기 나오지마 나오지마 나오자 나오자! 예 요렇게 하는거죠 하스 스톤은 요렇게 하는거다 깔끔하게 호수의 여신 음 딱 나가지고 마침내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징표까지 트위스트 마침내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마침내 저주에서 풀려났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런것들 있고 무작위 카드 요거 있고 요거 나가죠 뭐있네요 쉬었냐? 서리거인은 좀 귀엽죠? 무가 치는게다 무 요런건 가드 도발을 깔고 흥미롭건 요걸 한번 볼까? 연합용사 사라 아드 이거 좋네요 연합용사 사라 아드 연합용사 사라 아드 일제살격 겟꿀 10번살격 왜 이걸 잡지 잡을게 없어서 이걸로 해서 여러번 쏠까? 이익이 발생해 이익이 발생해 이익이 발생해 이익이 발생해 9장이고 이익이 발생해 식데미지 음 일단 되죠 난 언젠가 기사가 될 거에요 이야! 자리 좋은데! 이익이 발생해 이익이 발생해 이익이 발생해 법상 이익이 발생해 요정도? 요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너그를 하기에는 좋은 거 같아 얘 나가는게 좋은 거 같아 명치 따알이 조졌다! 안돼 팝콘 도망쳐요 도망쳐요 명치 따알이 조졌다! 명치 따알이 조졌다! 명치 따알이 조졌다! 명치 따알이 조졌다! 아이씨 굉장히 쉽죠 한 번더 할까요? 재밌는데 한 번 더 할까? 그거 옛날에 나온 만화야 그거 재탕한거 이거 한 번 더 해? 아까 냥꾸나고 졌는데 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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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르 쿵쿵따! 쿵쿵따르 쿵쿵따! 하하하하 아우 이번엔 밥사 하세요 알레리아님부터요 염창 이거 알레리아 성우 실바나스 성우에요? 똑같은데 목소리 같은 성우 같은 성우 이거 진짜 칼이야 얘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아.. 하스스톤하자고 개청자 말을 한 4번 무시하면 한 번은 들어줘야 돼 개청자 그.. 유.. 보존의 법칙이라고 개청자 말을 한 번은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은 삐져 삐질만 할 때 한 번 들어줘 게임을 시작하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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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요게 나가서 요걸로 잡아주죠 얘는 굳이 쓴다면 신비안 화살을 써야 되는데 신비안 화살을 쓰면 뭐 곰 덫이면 뭐야 이게 뭔덫이야 뱀 덫이야? 야 잡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머리 좀 치워봐 크발디르 약탈자 이거 좋아보인다 아까 그 뭐야 멧돼지 박아가지고 상태 안좋아졌네 빙인가? 곰이면은? 난 약탈이 좋다 난 약탈이 좋다 또 안 때려볼수도 없는게 저격이 무서워서 누굴 쏠까? 누굴 쏠까? 흠 아이씨 왜 이겨나 이거 나가서 잡을까? 두번 쏠까? 흠 흠 아니면 얘 나가고 한번 쏠까? 얘 나가고 한번 쏘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는 또이, 계속이 개사기죠 원래 법사가 유리해요 이거? 음, 그럴 수 있겠니? 결정해야해요 빨리 누굴 쏘니까? 잡을까? 잡자 아, 명치 쳤으면 이겼나? 두번, 두번 이겼네? 명치 쳤으면 이겼네? 아닌가? 안 이겼네? 안 이겼다 안 이겼다 안 이겼네요 거의 그냥 명치 거달랐죠 그냥 하려면 개풀하고 그 징표까지 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안 섞이다면 개풀 개풀 두개에 징표 하나 요정도 있을 수 있어요 개풀 두개 있어요 제가 아까 해보니까 징표 두개에 개풀 두개 이렇게 들어가요 쿵쿵따리 쿵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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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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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되? 아 이거 안되는구나 나 이거 또 되는줄 알았네? 이거 하고 갈걸 밀물이다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아 나 두번 되는줄 알았지 그니까 실물이다! 썰어버린거야 퀘스트는 다 깼으니까 요렇게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시까지 해달라고? 좀 더 해? 좀 더 할까요 말까요? 딸 합방하라고? 딸은 방송 못해요 딸은 이 게임 안좋아요 얼굴만 죽이게임 좋아 얼굴 맞추기랑 그거 뭐더라? 사람 그거 그거 맞추기 있어 무도 전까지 하자고? 오늘 금요일이에요 내일까지 하자고? 제이나 한번 보여 드려요? 제이나? 제이나? 제이나고? 전사? 전사 보고싶어요? 전사 전사하면 빨리 끝나서 좋지 투척수 마겨 아게이 나이트 도끼 투어프? 괜찮지? 이것도 괜찮고 투어프 갈까? 투어프 가자 5코스트 두 개 있어 죽발 전쟁로봇 개그린데 전쟁로봇 하나 축발? 축발 두 개? 히히 카드님 별풍선 사백 2421번째 팬클럽가요 감사합니다 격 엘프 궁수 엘프 궁수와 전쟁 롬봇의 어떤 시너지 어떻습니까? 나 이런 사람 너무 작다고요? 호로루러님 별풍선 한개로 2422번째 팬클럽가요 감사합니다 너무 작아? 이상하다 증폭 최대인데 수영돌이 수영돌이? 하나 좋지 회전백이? 괜찮지 꼬르크론? 거미전차? 3코스트가 좀 부족하니까 거미전차 꼬르크론 넣을까? 제가 딜이 좀 나오니까 꼬르크론으로 명치 쳐도 될 것 같은데 거미전차 갈게 3코스트 그거 평일에 4코스트가 좀 3코스트 Hearing 4코스트의 2코스트 그래서 5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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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스트 1코스트 1코어 너무 많아 노련할까요? 노련하죠 타오렌 전사 노스랜드 방막 노스랜드 드로우 하나 랩터 갈게요 돌진 요구해야 돼 돌진 물로 끓아야 꿀들아 안 뽑았냐? 안 뽑았어요? 안 뽑았네 저게 쓰레기 도끼? 아 이거 개좋은데 도끼 하나 더 가자 하나만 더 가자 도끼 투척소 3코어 스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발이 없긴 한데... 갑시다! 제목은 투기장 전사 전사 그롬 뽑음 그롬전사 갈게요 요 덱은 뭐 가볍게 가볍게 7승 이상 할 수 있지 않나 무기가 전사는 무기가 문젠데 더럽게 많이 나와 그러면 전사 이기기 쉬워요 방종 이거 지면 이게 만약에 늑대인간이었으면은 안좋았겠죠 그치 반갑네 반갑네 보호막을 쓰이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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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룩때나 아르거스나 개같은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뚫어놨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요거 무기를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그것도 있고 소용돌이도 있고 뭐 하세요? 아, 그리고 다행히 다행히 그렇게 이때 내버려둔 윽 쩝 그렇지 신성완때메 아씨 아 고맘데 룩탈 모가 아 아 아 제가 패가 너무 좋았어 아 저기 조금만 아 흠 빨리 가지고 아 아 다 먼저 기이 아 아 내 무기맛 좀 봐라 아하 고통이 나를 부른다 겉만 안나오면 다음 턴에 안정권인데 바꾸 바꾸 해야겠죠? 나가자 사냥감 도착 완료 나가야 돼 그 나가야 돼 윗 regel 안 나갔으면 명치 터졌네 니 마법은 소용없다 타오른 전사 조상님들이 나를 지켜주시길 타오른 전사 어차피 이걸로 바꿔줄거면 얘가 살아남는게 낫죠 저도 노스랜드도 있고 도발이 좀 없는게 좋은데 이걸 막아야죠 그래 이걸 숙취할까 말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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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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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광이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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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봐서 할까? 따가다 초반에 필드 잡자 초반에 필드 잡자 아껴놨던 고통을 썼지 저렇게 많이 했다 로버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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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괜찮을까? 동전? 노스맨드로! 반드시 승리를 하리라! 얘는 힐하니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 번호로는 스타렌드가 아니다 이제 힐을 지켜봐! 아아악 아아악 먹음 그 중에서 힐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힐을 지켜봅니다 힐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힐을 지켜봅니다 힐을 지켜봅니다 아빠는 전혀 생각 못했을걸? 맞아도 돼 뿅치딸이 좋아졌다 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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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상황이요 지금? 왜요? 침투부 업데이트를 안한게 아니고 방송을 안했었어요 도움 해머를 위하여 승리가 아니면 저거베이 북한 미사일 쐈다고? 미쳤네 어떡하냐 그래? 한번 볼게요 어떡하냐 진짜 진짜 쟤 쟤 요거 낼게요 아니다 요거 낼게요 아니다 늑대인간이 있으니까 토템 아 이건 용암충격에 죽어가지고 용암충격이나 근데 얘는 용충격 용서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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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해 송이 어디가 와우 다음에 낼 거 나왔네요 루카 루카 어휴 이게 소용돌이 때문에 안좋은데 과부아라서 튀기나? 튀기나 아니지 엉덩이 명칫딸이 조졌다 명칫딸이 조졌다 무기가 많으면 전사가 유리합니다 오늘 심랄해서 한 번 이겼어요 소리가 너무 작다고? 이게 최곤데? 이게 최대에요 최댑니다 여기다 붙일거 할까요 그냥? 입에다 넣고 할까요? 커? 너머 커? 어? 귀 빨리는 기분이래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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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잡고 가는게 좋겠죠? 소용돌이? 다음엔 어차피 무기차일꺼고 격달로 들어오려보자 베미 할 지 일지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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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지않고 흐음... 글쎄... 쯧, 잡자.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무기는 다음 턴에 또 쓸 수 있어서. 흐음... 글쎄... 호랑이 낼게요. 힐 하면 이걸로 치고 힐 안하면 이걸로 치고. 이게 낫겠네. 호랑이가 저도 좋네요. 흐아... 흐음... 글쎄... 흐음... 글쎄... 흐음... 이거 힐은 해줘야 할텐데 다 정리되죠 다 안되네 소도를 아끼길 잘했네요 다 정리되죠 히힛 ㄷㄷ 싸게 뺐네